테마열차들 많은데 그중에 하나군요. 그렇죠. 서해 금빛열차 그걸 타고 오늘 역사의 도시 군산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. 저는 사실 외국인이잖아요. 저 같은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설명...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나라의 우승부에서 타는 거 알아요? 무기 기술을 이용하여 승리했던 전투 이름을 대해보세요. 질문 나가겠습니다. 바로 나가는 거? 네. 제가 미션을 드릴 건축구는 두 개예요. 구조선의 대박. 근대 건축관. 이긴 팀하고 진 팀하고 식사가 달라. 진짜 깜짝이야. 나 또 됐어. 제가 방법을 지켰다.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이팅. 제가 확실하지 않을까요? 큰 시장 여기 있네. 큰 시장. 자 오늘 저희 암튼 인기의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. 저희가 먼저 합니까?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건가요? 아 그런가요? 너무 못하니까 이런 게 D.O.E 사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. 신명사진 아닌가요? 세광. 선생님 이 정도면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야 됩니다. 그래서 암튼 대박!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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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